자두가 올해 엄청 달렸는데 여기에 꽃엔추리가 두고 나와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 큰 나무에 한 2-3백개는 달려야 되는데 겨우 몇개 붙었어요. 이 나무에 지금 7개 달렸거든요. 그러니까 제 한개, 우리 어머니 한개, 아버님 한개, 제 한개, 우리 어머니 한개, 이제 아버님 한개 없어요. 우리 입사람은 안먹을 것 같고... 아... 못자... 빨리 익는거도 벌레가 구멍을 내서 빨리 익는거도... 그래서 빨리... zii 왜? 달라고?